용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성인 열전 25번째 이야기 안티오키아의 마르게리타 오늘의 주인공은 275년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로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마르게리타의 아버지는 귀족이자 이교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딸의 양육을 근처 시골에 사는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몰래 그리스도교를 가르쳤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마르게리타는 복음을 깊이면서 마음을 굳건히 다잡았고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를 본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아버지는 15살 된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르게리타는 안락하고 이교도적인 집안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집안의 조각상과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딸에게 종교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교도적인 가르침을 받게 했습니다. 결국 마르게리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에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당장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와 살던 곳으로 돌아가 양을 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박해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마르게리타를 새롭게 부임한 그 지방 장관이 발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청혼했다고 합니다. 마르게리타는 즉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습니다. 장관은 신앙을 버리라고 종용했고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격분한 그는 마르게리타를 체포해 부문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평소 그녀의 믿음을 미워했던 악마가 용의 모습을 하고 감옥에 있던 마르게리타를 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항상 가지고 있던 십자가로 용의 배를 갈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르게리타는 고난을 극복하고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여 후에 임산부와 출산의 소호성인으로 공경을 받습니다. 얼마간 투옥되어 있던 마르게리타는 모든 시민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재차 이교도 신들을 경배하고 향을 피우도록 설득받았지만 복음의 구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진과 같이 강한 충격이 땅을 흔들었고 하늘의 비둘기가 나타나 왕관처럼 그녀의 머리에 내려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마르게리타는 마지막 기도를 바치고 열다섯 살의 나이에 참수당했습니다. 그녀는 대표적인 동정순교자로서 중세의 큰 공경을 받았고 후에 잔다르크 성녀의 환시에 나타나 하느님의 개시를 알렸다고도 합니다.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마르게리타 성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느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마르게리타 성녀의 정구를 청합시다. 성녀 마르게리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